지원자격 정샛별 누구세요? 저 알바 면접 보러 왔는데요 내가 이게 40시간을 앉았더니 혀깨 탔구 아아 혀끝 아니거든요? 진짜 리얼하다 진짜? 진짜야? 너 정샛별 진짜야?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문이 형 왜 그만뒀어요? 편의점은 왜 떠요? 좋아서 이 알바 모집을 저렇게 하면 누가 와요? 너가 왔잖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? 저 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맨날 네 생각만 했어 나 편의점에 있는 상품 2천 개가 다 네 얼굴로 보였어 그냥 꽃 논장 꽃들이 다 점장님으로 보였어요 진짜 고맙다 너가 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알아줘서 고마워요 점장님 너 앞으로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있어 알았어? 안 와도 돼요? 신호 내가 먼저 안 할 거야 바로 저기에요 편의점 태연이 편의점 샛별이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? 불화산 작가님 그렇다면 제목은 편의점 샛별이 나도 너한테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 받아줄래? 점장님 대답은 나중에 할게요 재밌어 진짜 작가님 작가님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돼? 마지막은 30초 후에? 진짜 몇 개 돼? 점장님 저번에 물어보셨던 거 제 대답은 좋아요 나도 좋아 어떻게 해드릴까요? 이것도 제가 전문이죠 오늘 수고하셨어요? 대박 맘에 주세요? 대박 대박 끌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펜실버스 준비할게요 내 인생 직진이야 깜짝아